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은 콜롬비어스 프리모 어떠세요? 적당히 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아련한 단맛 부드러운 향과 맛의 최고급 마일드커피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콜롬비아 스프리모 자 오늘의 첫 사연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예슬씨 안녕하세요 UMC님 안승준님 저는 지난 여름에 아무나랑 결혼 안 하던 옆집 아저씨의 공격을 디펜스로 막아낸 심예슬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저는 최근 하던 일이 끝나서 준 백수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라 어디 놀러갈 수도 없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고 동생은 신혼집으로 옮겨가서 같이 놀 사람도 없고 과로 결혼식은 미뤄졌지만 신혼집 입주는 예정대로 했습니다 식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곧바로 신혼집으로 갔다 라고 짧게 끝날 수 있겠네요 옆집 아저씨는 여전히 저를 피하시고 와 얼마 기분 좋으십니까? 이런 것이 이제 승리죠 승리 그렇죠 두 자로 말하면 승리 인어 세 자로 말하면 이겼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다 기분이 좋네요 심심한데 좋게 된 일 없나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사연을 적어봅니다 엊그제 내린 폭설 관련 기사랑 트위터 글들을 보다가 문득 생각난 옛 이야기가 있어서요 장르는 첫사랑 장르 정확히는 대자연의 섭리에 흘러내린 첫사양 첫사랑 장르입니다 네 저희가 첫사랑 장르를 잘 안 다루는 편인데 네 발음도 세지 않습니까 지금 첫사양 그러니까요 사양한다는 뜻이죠 지금 게다가 대자연의 섭리에 흘러내리는 건 보통 요실금 뭐 이런 뭘까요? 저희가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거에 두 배의 결합은 아닌가 좀 의심이 됩니다 봅시다 저는 안양의 모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심리에 쓰신 참고로 안양의 S고등학교라고 쓰셨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나온 학교는 안양 토박이들도 은근히 잘 모르는 학교입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혼자 외딴 위치에 있어서 근처에 살거나 이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는 편이에요 어찌어찌 학교명은 알아도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잘 모르고요 사실 저도 뺑뺑이로 이 학교가 배정되기 전까지는 진짜 이런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 학교는 수리산에 있습니다 수리산이 커요 그렇군요 모든 산들이 그런데요 도심에 있는 도심에 산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산등성을 끼고 학교부터 시작됩니다 군부대가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수리산 끼고 있는 S고 안양에 있는 걸 뒤져보니까요 성문고, 신성고, 수리고, 산본고가 있고 안양산고, 남학교 여학교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섯 개예요 꽤 많군요 수리산에 끼어있는 학교가 거긴 아무래도 네 등을 쥐고 있는 학교가 젊은 인구가 많은 도시니까 등산로 초입에 있거나 살짝 언덕지대에 있다고 산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리얼 산속의 학교가 있어요 지금 머릿속이 부글부글하고 뭔가 참여의지가 끓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학교만 산에 있냐? 이러면서요 도대체 왜 일어난 위치에 학교를 지었나 의심스러운데 확실하진 않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썰은 학교 바로 아래 평지에 대학교가 있는데 아 여기서 힌트가 나왔군요 안양에 대학교가 두 갠가 세 개쯤 있어요 처음 계약할 때 부지인 줄 알고 했는데 하고 보니 주소지가 산속이더라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더라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건 산속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학교 위치가 부동산 사기가 아니라 맨정신으로 계약했다고는 믿기 힘든 위치에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도 한참 걸어서 올라가야 하고 학교 안에 들어오는 버스는 셔틀버스뿐이라 셔틀을 못하는 날엔 대학교 앞에서 내린 뒤 대학교 옆 등산로 같은 길을 지나 쭉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좀 걷다 보면 생뚱맞게 교문이 하나 있는데 그 교문을 지나 가파른 언덕을 5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고등학교 건물이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제가 산에 있는 학교를 한번 다녀봤단 말입니다 그 뒤부터 학교들을 볼 때마다 유심히 보는 게 있어요 교문의 위치 가증스럽기 그지없죠 마치 거기로 들어가면 다 온냥 그렇죠 아니 심리적인 기대를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시켜 주겠다면 이것보다 해발 100미터는 높아야지 않겠느냐 교문의 위치가 그런 학교들 투성입니다 한국에는 사실상 교문이 의미가 없어요 그럼요 아니에요 교문은 부하가 치밀어 오르라고 있는 거예요 교문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냥 기분만 낸 수준이고 거기서 학교 건물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통 학교들과 달리 지각체크는 언덕 위를 올라가서 학교 건물 앞에서 하기 때문에 아 엄청난 디스워드벤트입니다 교문에서 하지도 않습니다 선도부도 언덕 꼭대기에 있고 그래서 선도부 입장도 생각을 해야죠 시간 안에 교문을 통과해도 선도부 앞에 왔을 때 지각시간을 넘기면 지각처리됩니다 각박해요 아주 그래서 교문을 통과하면 학교에 도착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교문을 지난 통학로도 산의 경사를 최대한 깎지 않고 지어놔서 놀이동산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걸어도 가파르고 숨차는데 비 오거나 눈이 오면 헬게이트가 열려요 요즘처럼 눈이 내리는 날이면 등교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염화칼슘을 뿌리고 제설작업을 하며 진입로를 만들고 학교할 때는 책상 위에 고무판을 뜯어서 썰매처럼 타고 내려갑니다 이게 언제죠 21세기의 이야기일 텐데요 미담처럼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죠 도시전설처럼 책상 위에 고무판을 뜯어서 책상 위에 고무판은 그럼 계속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까? 없어지면 새로 주고 없어지면 새로 주고 우리 승균이 또 썰매 타고 갔나 봐 이러면서 책상 위에 고무판이라는 건 아마도 칼질을 할 수 있는 기스가 잘 나지 않는 그런 걸 의미할 거예요 아마 두꺼운 아스테이지 같은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그걸 썰매로 탈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네요 역시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옛날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 했어요 유럽의 스위스의 베른이라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베른은 강이 도시에 이렇게 강이 있어요 그런데 강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출퇴근을 수영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일단 방수 가방 그렇죠 그런데 말도 안 돼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베른에 계시는 청취자분 계시면 그러네요 강이 도시를 끼고 도네요 그런데 끼고 도는데 굉장히 이쁘게 끼고 돌 거예요 아마 저도 옛날에는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여줬더니 맞아 여기서 수영해서 출퇴근한 사람 있어 이러더라고요 많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매해 겨울 골절 사고가 한두 번씩 일어나곤 했죠 이게 학교니까 이렇게 두지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붙으니까요 그리고 사건은 스키장 슬로프를 연상시키는 경사로 때문에 생겼습니다 제 첫사랑은 선도부였습니다 키도 크고 과묵하고 멋졌어요 갑자기 연애로 넘어옵니다 키도 크고 과묵하고 멋졌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상한 연애의 역설이 있습니다 과묵하고 말이 적은 사람에게 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네가 싫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반 친구였는데 까불거리는 남학생들 사이에서 조용하고 진중한 느낌이라 첫눈에 반해버렸죠 차이나 칼라가 잘 어울리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교복이 차이나 칼라인가 보죠 까불거리는 남자애들 사이에서 혼자 빛나 보였거든요 이게 웃기는 소린 게 교복은 똑같은데 왜 혼자 빛나죠? 안 까불거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날 때 안 까불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때는 진짜 정말 철이 없을 때잖아요 왜냐하면 남학교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놈이지 무슨 혼자 빛나 보인다거나 저는 공학을 나왔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그리고 우리 때는 모래식의 이정재 씨 그런 캐릭터가 한참 새롭게 대두된다고 해야 되나요? 글쎄요 언제나 영웅형이 아니라 서태훈 같은 그런 형태라고 하면 그런 성격이 전 각광을 받을 때였어요 하지만 워낙 조용한 친구라 친해지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굳이 숨기진 않아서 반전 제가 금방 알게 됐는데 아 네 그런 일은 많죠 그 어떤 소문에도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묘한 반응에 저는 더 활활 타올랐고 청취자 일반화 시켜서 놀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굳이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 친구의 친구들과 놀며 주위를 맴돌았죠 저질 전략이네요 그렇죠 다 눈치채게 해서 공론화 전략인데 사실 많이 써먹은 전략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례한 전략이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 2학년 진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애를 많이 하죠 아 그래요? 저는 문과 그 친구는 이과를 지원한 상태라 이대로 반이 갈리면 앞으로 같은 반이 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그 친구가 선도부로 활동하면서 다른 반 여학생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고 아 선도부는 언제나 진열되어 있는 건가 봐요 어쨌든 말 그대로 진짜 진열되어 있잖아요 교문 앞에 진열되어 있죠 본인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는 입장에서는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죠 공인의 역할을 하니까 연예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열되어 있죠 실제로 이대로 뒀다간 영원히 안녕이 되는 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과반으로 간다는 건가요? 더 무례해지겠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2학년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더 친해지고 싶은데 뾰족한 수는 없고 방학이 시작되면 얼굴도 못 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친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친구 야 겨울방학 자율학습 때 선도부는 무조건 나온대 저 나 방학 때 공부 안 할 건데 아니 쟤도 선도부니까 나올 거 아니야 나와야 얼굴을 보고 친해지지 아 겨울방학 자율학습이 일단 선택이군요 네 특별 자율학습이면 나오는 학생이 많지도 않을 거고 자연스럽게 자주 얼굴을 보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내 남친도 선도부니 자율학습 끝나고 놀러가자고 하자라고 술술 나오는 친구의 해안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너를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바보가 아니라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색다를 수도 있겠군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친구와 자율학습을 신청했습니다 전 잘못 이해했어요 선도부가 되기로 했다는 건 줄 알았네요 아무리 봐도 공부에 영 흥미가 없어 보이는 제가 스스로 자율학습을 신청하자 담임선생님은 매우 수상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어느 학교가 스스로 공부한다는 학생을 막겠습니까 그렇죠 딴짓하지 말고 진짜 열심히 하라며 제 신청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냐며 기뻐하며 공부하다 배고프면 3억을 하며 용돈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땐 정말 님도 보고 공부도 할 생각이었으니까요 받은 용돈은 모두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로또로 사셨다는 거예요 경제사회 아니면 중소상공인들의 사회 자영업사회 모두 사회죠 그러니까요 소비가 사회로 지하사회로 가나 마약사회로 가나 그리고 겨울방학 자율학습이 시작됐습니다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매일 좋아하는 친구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정말 소수정예로 모여서 조용히 공부하는 분위기라 그 친구 얼굴 보러 놀러 나갔다가도 공부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 문제집판장 더 펼쳐보기도 했고요 어쨌든 선도부는 정말로 자율학습 때 무조건 나와야 했던 게 맞군요 하지만 그 행운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눈이 많이 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날 내린 눈으로 도로가 다 얼어붙었고 언제든지 몸개그가 가능한 날씨였어요 가능한이 빠지고 몸개그가 날씨였어요 이렇게 쓰셨어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학교 셔틀버스를 타고 등교에서 교문을 지나 가파른 경사로를 지나 선도부 바로 앞에 차가 섰습니다 차 안에서 보니 선도부는 이미 나와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도 그 무리 중에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헌칠하니 잘 보인다 생각하며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한겨울이었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패딩은커녕 코트도 안입고 바짝 줄인 교복만 입는 것이 유행이던 때라 이때는 코트도 안입었습니까? 겨울에? 아니 근데 지금도 유행을 떠나서 그렇게 못 입게 하는 학교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렇죠 겉옷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추운 날씨에 그게 좀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교칙이 그런 학교들도 좀 있을 거예요 제 의상은 몸에 딱 맞게 줄인 교복에 멋내기용으로 입은 후드 집업 그리고 살색 스타킹을 신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코디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뒤에 봅시다 요즘은 살색 스타킹이라는 표현을 안 쓸 텐데 그렇죠 그래요? 네 왜요? 살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아 그렇군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커피색은 다리가 까매보이고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의도죠? 아니 스타킹은 어떤 색으로 보이려고 신는다라는 거를 제가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검은색 스타킹은 컴쌰 같아 보인다고 곧 죽어도 밝은 스타킹을 신었습니다 컴쌰가 뭐예요? 찾아보자 그 당시에 은어인가 보죠? 컴쌰? ATM만큼이나 어렵네요 컴퓨터용 사인펜이죠 아 컴쌰 같아 보인다 다리가 지금은 생각만 해도 뼈가 시리지만요 그렇죠 저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선도부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도도하게 교실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선도부 대부분이 같은 반 친구들이지만 너희들은 신경 쓰지 않는 척 관심 바뀐 척 정말 공부하러 온 척하며 도도하게 지나가면 그 친구가 어 왜 인사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할 거고 이런 게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전략이죠 그래요? 무관심한 척하면서 관심을 끈다 이런 거 강약 조절을 한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클리셰죠 그래요 굉장히 지금 약한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무관심한 척하는 것과 무관심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방금 UMC가 밝혔듯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냥 알았어요 무시하세요 믿고 걸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제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뭐 그런 뇌피셜이죠 계획을 마친 저는 선도부 선생님께 걸리지 않게 살짝 향수까지 뿌리고 이게 걸리기도 하나 봐요 그럼요 저는 버스문이 열리자마자 첫 번째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을 걷기도 전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상큼 발랄하게 뛰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만 했지 바닥 상태를 확인을 안 한 게 화근이었지요 바닥은 전날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되어 있었고 조심해서 걸어도 트리플 악셀이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그걸 제대로 보지도 않고 사뿐히 뛰어가려고 했고 그 발디딤이 도움닫기 역할을 하며 쭉 미끄러지면서 제대로 넘어진 것입니다 세상 무너질 듯 요란한 소리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 쪽으로 향했고 선도부는 물론이고 뒤에서 내리려고 대기하던 학생들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아본 적이 살면서 얼마나 있었나 싶습니다 그날 따라 하필 포니테일은 왜 한 건지 머리를 묶으면 더 문제가 되나요? 글쎄요 뒤랑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은행나무 침대에 황장군 마냥 빙판길에 무릎을 꿇은 저는 황장군처럼 보였다 이거죠 포니테일을 했기 때문에 이 비극에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차라리 넘어지고 아프다고 소리나 낼 걸 그럼 다친 줄 알고 돌리지는 않을 텐데 비명을 지를 타이밍을 이미 놓쳤고 그때는 아프다고 표현하는 걸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이상한 사춘기 시절이라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것이 그저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어릴 때는 많이 안 아프다는 뜻이에요 늙어봐야 늙어서 아파서 아 할 때는 부끄러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고통이 이기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픈 거죠 부끄러워 이게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잖아요 40대가 넘어가면서 여기서 움직였다간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다 그렇죠 내 척추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 때문에 발 딱 일어서기에는 그동안 봐온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응급처치법이라든지 이런 정보와 지식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무슨 일을 겪었다더라 그래서 누운 채로 발가락부터 하나씩 움직여보고 이러느라고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지? 내 이름을 말해보자 최대한 빨리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가자 이러면 상황이 무마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 말을 걸기 전에 누구보다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발에 힘을 줘서 땅을 디뎠는데 힘이 실리지 않고 자꾸 발이 미끄러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헛된 몸짓 때문에 몸이 서서히 아래로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넘어진 곳은 지옥의 경사면이 시작되는 부분이었고 뒤로 내려가는 거죠 지금? 밤새 내린 눈이 얼음으로 얼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그냥 가파른 길이었다면 썰매장 슬로프 상태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위에서 섣부르게 움직이니 몸이 더 미끄러지며 경사면을 따라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살색 스타킹이 마찰력을 줄여주어서인지 아주 슥슥 잘 미끄러지더라고요 맨살이거나 옷이 닿았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직물이 직물 나름이죠 잘 미끄러지는 양반들이 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무릎설매로 교문까지 역주행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설명을 이해하면 교문이 굉장히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고 있죠 가고 있죠? 아차 도시락 막 이러면서 신발주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놓고 온 듯이 하고 가야죠 뒤로 엄마다 엄마는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없어 지금 뒤로 내려가고 있다 알았어요 도시락 뭐 약간 이러고 가야 돼요 친구한테도 도시락 때문에 점점 멀어져야죠 나는 그저 좋아하는 친구한테 관심 좀 받아보려 했을 뿐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머릿속 상상은 청춘 로맨스 무리였는데 현실은 쿨러닝이 되기 일보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BGM이 바뀌죠 갑자기 레게가 나오죠 나나나나나나나나 도시락 도시락 솜 혹은 뭐 자율학습비 이런 것도 몸은 미끄러지는데 여전히 부끄러워서 도와달라는 말은 안 나오고 도와줘라는 말이 참 힘들어요 사실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말을 못하고 그건 이 나이에게도 좀 힘들 것 같지 않아 도와주 아닌가 이제는 괜찮나 도와주세요 주변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대로 영원히 사라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가 이제 한 지금부터 한 19년 20년 후에 알 수 있겠죠 그때가 되면 마지막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도와줘가 바로 나오는 이거 이제 누가 친구가 멀리서 찍어놨으면 계속 밈으로 쓰이는 거죠 합성해서 외국은 이런 거 굉장히 잘 합성하잖아요 우리나라랑 밈의 성격이 좀 다르죠 그 왜 르브론 제임스가 워킹하는 거 계속 가는 거 있잖아요 워킹은 그 말이 아니죠 워킹 바이올레이션 그거 알죠 뭔지 그런 것처럼 계속 미끄러지는 거 여기저기다가 짤 붙여가지고 온 우주로 뻗어나가는 그렇죠 계속 내려가는 나야가라 복파도 붙이고 그렇죠 친구 뭐하냐 야 빨리 일어나 예상대로 도움은 안 되고요 네 그때 차에서 내린 친구가 다급히 제 옆으로 왔습니다 아 오긴 오는군요 그리고 억지로 끌어 일으키려고 했는데 바닥이 미끄러워서 친구까지 같이 미끌거리며 좀 더 겨운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아 이제 같이 내려가는 거죠 나도 안 갖고 왔다 이러면서 이대로 친구와 무릎설매 레이싱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쪽팔림을 무릎쓰고 친구만 들리게 겨우 말했습니다 저 일어나고 싶은데 계속 미끄러져 아 이때 크게 안 말하는 거 되게 웃기죠 아 그 말에 친구는 얼음판 상황을 확인했고 힘줘서 저를 일으키는 대신 발로 제 엉덩이를 막았습니다 네 아 아랫면에 친구가 있었군요 엉덩이를 발로 막아서 미끄러지는 걸 막고 손을 잡아 일으켜준 거죠 겨우 일어나고 보니 교복은 물론이고 양 손바닥과 정강이가 다 젖었고 마찰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제가 멀쩡히 일어나서 다친 곳이 없다는 걸 파악하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선도부놈들이 제일 크게 웃었어요 차마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어떤 표정인지 어떤 반응인지 확인할 자신이 없어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초기의 목표는 지켜지긴 했어요 모르는 척 신경쓰지 않는 척 지나가기 교실에 있으면 그 친구랑 마주칠 것 같아서 그날은 자율학습을 제외하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로 매점으로 도망다니며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 수 없도록 필사적으로 친구들을 피해다녔습니다 가끔 짓궂은 남자애들이 그 일을 꺼내며 놀릴 때에도 그 친구는 동조하지 않아서 더 좋아졌지만 앞에서 흘러내리는 쇼를 하고 난 후라 더 질척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남은 자율학습 기간도 출석만 하고 몰래 빠져나와서 떡볶이를 먹으러 도망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2학년이 되었고 그 친구와는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도망가고를 반복하며 허무하게 멀어진 채 졸업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대수로운 일인가 싶은데 그때는 몇 날 며칠을 이불킥하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오랜만에 눈을 보니 옛 생각이 나서 뭐라고 합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2021년에는 XSF에 미하는 모든 일이 더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예수씨 고마워요 그때 그 사람이 지금은 제 옆에 있네요 이런 마무리가 아니라서 마음에 들고요 마무리가 아니었고 그러네요 안타깝게 그래도 어쨌든 우리 그때 말로는 대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과 한 번도 없이 끝나고 말았군요 실제로는 길의 입장에서는 대시를 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도심의 학교를 다닌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이야기 중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심도 도심이고 우리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고 자연스럽지가 않았잖아요 그냥 뭐 복도에서 얘기 자연스러운 교제에 대해서 장려나 용인된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네 진짜 뭐 이벤트를 통해서 많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많이 뭐 사귀게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귀게 되는 계기가 된 적이 오히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자연스럽지 않고 몰라요 아무튼 뭐 너무 어느 정도 약간 심해요 종류 얘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그래요? 그런 게 살아요? 뭐 약간 아니 수심 아니 뭐 사람들은 사귀니까 뭐 그런 게 있었겠죠 만 미터의 그런 생물이 살아요? 이런 것처럼 이건 지금 내가 연애 얘기를 하는 건지 심해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고마워요 심예수 씨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